서롬 최근 이녹의 뜻밖의 프로포즈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강정현의 부모님이 이녹에게 무려 20억 원에 달하는 집을 선물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이들이 이 선물의 배경과 진실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 과연 이 선물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기사에서는 이녹의 프로포즈와 그 과정, 그리고 강정현의 가족의 반응까지 자세히 살펴보겠다. 1. 이녹과 강정현의 사랑 이야기 이녹과 강정현은 처음 만난 것이 어느덧 수년이 지났다. 두 사람은 친구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 대한 애정이 깊어졌다. 이녹은 강정현의 따뜻한 성격과 지혜로운 면모에 매료되었고, 강정현 역시 이녹의 다정함과 유머러스한 매력에 끌렸다. 두 사람은 서로의 꿈을 지지하며 함께 성장해왔다. 이 프로포즈를 위한 준비 이녹은 강정현과의 관계를 더욱 확고히 하기로 결심한 후, 특별한 프로포즈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는 강정현이 좋아하는 장소와 그녀의 취향을 반영하여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다. 그동안 두 사람이 함께한 소중한 추억들을 돌아보며 프로포즈의 완벽한 순간을 구상했다. 3. 강정현의 부모님과의 첫 만남 이녹은 강정현의 부모님과의 첫 만남에 대해 긴장감을 느꼈다. 부모님에게 인사하는 자리는 두 사람의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강정현에게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부모님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다. 두 사람의 부모님은 이녹의 성실한 모습에 감명을 받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지지하게 되었다. 4. 집 선물의 배경 이녹의 프로포즈 이후, 강정현의 부모님이 그에게 20억 원짜리 집을 선물한 이유는 무엇일까? 강정현의 부모님은 두 사람의 결혼을 앞두고 안정적인 공간을 마련해주고 싶어했다. 그들은 결혼 후 두 사람이 함께할 수 있는 집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시작을 지원하고자 한 것이다. 이 집은 물질적 가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굳건히 하려는 부모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5. 특별한 프로포즈의 날 드디어 이녹이 계획한 프로포즈의 날이 다가왔다. 이녹은 강정현과의 추억이 담긴 장소에서 프로포즈를 할 생각이었다. 그는 미리 준비한 반지와 함께 강정현이 좋아하는 꽃으로 장식된 장소를 꾸미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날의 하늘은 맑고,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빛나게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6. 감동적인 순간 이녹은 강정현이 도착하자 가슴이 두근거리며 설레였다. 둘은 함께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이녹은 결심한 순간이 다가왔다. 그는 강정현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며, 결혼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강정현은 감동의 눈물이 글썽이며, 기쁜 마음으로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의 사랑이 한층 깊어지는 순간이었다. 7. 부모님의 반응 이녹의 프로포즈 이후, 강정현의 부모님은 기쁜 마음으로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했다. 그들은 이녹의 진정한 사랑과 노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이 두 사람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로 결심했다. 이 가정의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이녹은 더욱 마음이 든든해졌다. 8. 새로운 집으로의 이사 프로포즈 이후, 강정현의 부모님이 선물한 집으로의 이사가 결정되었다.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했다. 이녹과 강정현은 함께 집을 꾸미며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었다. 집은 두 사람의 사랑과 꿈이 담긴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9. 미디어의 관심과 반응 이녹과 강정현의 사랑 이야기는 곧 미디어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그들의 프로포즈와 집 선물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었다. 사람들은 이들의 사랑 이야기를 듣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연애의 아름다움과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10. 결혼 준비와 계획 이녹과 강정현은 이제 결혼 준비에 들어갔다. 두 사람은 결혼식 날짜와 장소를 정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들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함께하는 특별한 날을 꿈꾸고 있었다. 결혼식 준비 과정은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단단히 만들어주는 과정이었다. 11. 친구들과의 공유 이녹과 강정현은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주변 친구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친구들은 두 사람의 행복을 축하하며, 함께 결혼식 준비를 도와주기로 했다. 그들의 따뜻한 우정은 더욱 깊어졌고, 함께하는 순간들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12. 결혼식의 준비 과정 결혼식 준비가 진행됨에 따라, 이녹과 강정현은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해야 했다. 드레스, 웨딩 케이크, 초대장 등 다양한 요소들을 결정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두 사람은 이 모든 과정이 사랑의 증거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 최고의 결혼식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13. 결혼식의 일상과 기대감 결혼식이 가까워질수록 두 사람의 기대감이 커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매일 내정 어린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결혼 후의 삶에 대한 꿈을 나누었다. 그들은 함께하는 일상이 얼마나 행복할지를 상상하며, 더욱 가까워졌다. 14. 부모님의 지원과 도움 인옥과 강정현의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강정현의 부모님은 큰 지원을 해주셨다. 그들은 결혼식 장소를 제공해주고,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부모님의 사랑과 지원은 두 사람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들은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마음을 느꼈다. 15. 결혼식의 날 드디어 결혼식이 다가왔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가족과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결혼 서약을 했다. 그들의 눈에는 사랑과 감동이 가득 차 있었고, 이날은 평생 기억할 특별한 순간이 되었다. 결혼식은 두 사람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시작을 알리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16. 결혼 후의 삶 결혼식을 마친 후, 인옥과 강정현은 새로운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이제 한 가정을 이루며, 서로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며 살기로 했다. 함께하는 일상이 주는 소중함을 느끼며, 서로에게 더 많은 사랑과 이해를 주기로 다짐했다. 17. 가족과의 만남 결혼 후, 인옥과 강정현은 자주 양가 부모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그들은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 노력했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서로의 가정을 더욱 사랑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18. 사람들의 응원 인옥과 강정현의 결혼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팬들과 친구들은 두 사람의 사랑을 응원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기원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주었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했다. 19. 미래에 대한 계획 인옥과 강정현은 앞으로의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의 꿈을 지원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두 사람은 함께하는 미래가 얼마나 밝고 행복할지를 상상하며, 구독과 좋아요는 인옥과 강정현의 결혼식으로 전파했다.